날씨도 더우니까 알프스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몽블랑 몽블랑 보셨어요? 몽블랑 여러 번 올라가서 이렇게 신기하지도 않는데 제가 제네바를 갈 일이 있어서 제 작년에 비행기를 탔는데 졸다가 좀 있으면 제네바 내리겠습니다. 딱 봤더니 우와 완전히 무슨 알프스가 그냥 몽블랑 위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그래서 재빨리 꺼내서 이렇게 찍었죠.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보통 샤먼이라고 하는 곳에 가거든요. 몽블랑 꼴대기. 여기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빙하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엄청 녹았어요. 밑에까지 있었는데 이거 다 빙하에 흘러내린 물들이 내리는 하천이죠. 저 위쪽이 몽블랑이에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빙하. 빙하가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엄청난 폭포들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왜냐하면 계속 녹으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중간에 케이블카 타고 이제 두 번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중간 기착지예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 타고 한 번 더 올라가면 꼭대기. 애기 디미디 이라는 데 올라가죠. 애기 디미디. 올라가서 폼도 한 번 잡아보고. 제 뒤에 있는 사진에서 등 뒤에 있는 곳이 몽블랑에 있는 곳이고요. 몽블랑에 올라가면 이거 한 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요. 저게 유리관에 사람이 올라타는데. 그 수직 그 천 메타예요.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이게 누가 지나가다 툭 치면은 오 이거 떨어질까봐. 그 꽉 쫓는 거 꽉. 막 경직이 돼요. 이거 춥고 막 이렇게 4,500m, 600m쯤 되는 데서 찍으니까. 경직이 돼요. 같이 간 사람들도 휴대폰을 못 꺼내겠어요. 너무 추워서. 추워서가 아니고 이거 떨어질까봐. 진짜로 목돈에 실감이 안 나죠. 여기 진짜 유리를 해놔가지고. 진짜 수직 그 천 메타. 천 메타예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건데. 뭐 그러지 않는 그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동영상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에 케이블카 내리는 데서. 이게 애기 디미디 이라는 곳이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 터널을 뚫고 바위를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이게 밑에 협곡이거든요. 엄청 깊은 협곡인데 다리를 넣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여름인데도 여름 근처죠. 이게 제가 5월달인가 6월달에 찍었을 때 그랬는데. 막 숙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곡대기에서. 밑에까지는 못 내려가고요. 저쪽이 이탈리아하고 그 다음에 좀 왼쪽은 스위스죠. 다 보여요. 이탈리아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가 보이는 이런 곳입니다. 참고로 알프스라는 말은요. 높고 하얀 산이에요. 높고 하얀 산. 옛날에 켈티인들. 아시아에서 넘어온 켈티인. 유럽에서는 켈티인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문화를 보면 태극도 있고 삼태극도 있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 넘어온 거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삼태극, 태극 같은 거는 유럽에도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아시아에서 넘어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넘어온 것 같은 문화를 가진 켈티인들이. 알프스 산 속에 살면서. 높고 하얀 산이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국마다 불운 이름이 좀 다르죠. 알프스, 알펜, 알피. 국가마다 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높고 하얀 산이에요. 몽블랑이라는 의미도 몽, 마운틴, 블랑, 하얀파 이런 뜻이거든요. 백두산이죠. 우리나라로 친 백두산. 천지는 없지만 꼭대기 높은 머리 하얀 산. 백두산 같은 그런 건데. 유럽에 가면 백두산이라는 이름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신이 살고 있는 머리 세 개 달린 산. 머리 세 개 달린 신이 사는 산.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되게 많죠. 이건 인스부르크라는 곳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산 속에 박혀있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현대에서도 되게 유명한. 스키를 타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저는 인스부르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보면 360도 파노라마 카페인데. 한국 사람이 안 가는 곳이거든요. 몰라요. 아시아인들은 거의 모르는 곳이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청 꼭대기에 있으니까. 360도 파노라마 카페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시원하죠. 시원해요. 카페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앞에 식당 예약해놨는데. 문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가끔 가는 곳입니다. 여행 가면 좀 한 잔 해야죠. 이렇게. 너무 시원한 맥주. 저 산 꼭대기에. 그냥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알프스 파노라마가 보이는데. 스키타로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스키 탈 수 없으니까.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트램 타고. 케이블카 두 번 타고. 올라와서. 파노라마를 즐기는 거죠. 다 스키장이에요. 여기 인스브로크는 동계올림픽을 몇 차례 열렸던 곳이고요. 오스트리아 하면은 스키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키를 탈 수 있는 마을이 800개. 오스트리아는 800개예요. 스키장이. 스키장 총 슬로프의 길이가. 약 3만 킬로미터. 스키장 총 슬로프의 길이가. 오스트리아 3만 킬로미터입니다. 지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음악의 나라답게. 이렇게 무슨 악기 모습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다리같이 보이고. 짐승의 다리같이 보이기도 하는 곳이죠. 비엔나, 짤즈브로크, 인스브로크가 대표적인 도시고요. 독일로부터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시계방향으로 독일,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이렇게. 7개 국가의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죠. 물론 리히텐슈타인도 있어요. 리히텐슈타인.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발음은. 웨스트 라이크입니다. 웨스트 라이크.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동쪽의 나라. 지금은 동쪽이 있지는 않은데. 로마 시대에 보면. 비엔나 동쪽은 바로 지금도 그렇지만. 평온이거든요. 평온. 기만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훈족. 나중에 몽골. 그 이외에도 수많은 기만 민족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엔나 동쪽은 아시아다 이렇게 했었어요. 비엔나 동쪽은 아시아다. 헝가리 사람들이 그걸 벌끈해가지고. 우리 아시아 아니야. 우리 유럽이야 해서. 막 이렇게 유럽식 건물 만들고. 막 했던 그런 전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위보강이 흐르는 걸 기점으로 해서 로마인들이 이렇게 경계선을 쌓았었어요. 그래서 비엔나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빈이란 이름도 로마의 옛날 도시의 이름을 땄어요. 빈이란 이름도. 동쪽의 나라라는 뜻이죠. 비엔나 인구가 190만 정도. 190만 정도 합니다. 대전이 150만 정도 되니까. 대전보다 인구가 한 40만 정도. 좀 많은 거죠. 비엔나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비엔나가 이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엔나는 중심은 아니고요. 단위보강을 찍으려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찍은 건데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홍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섬도 많고. 그래가지고 홍수가 자주 나니까. 이거를 두 줄기로 빼버렸어요. 1970년대. 대공사를 했죠. 한 20kg 정도로 그냥 이렇게 쭉 빼버린 거예요. 두 줄기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놀 수 있고 이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었는데 비엔나를 볼 수 있는 높은 산. 거기에서 이렇게 제가 찍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서 비엔나가 보이죠. 자 다시.